자 녹화 들어갑니다. 3, 2, 1, 스타트. 자 이번거는 패키지 하나 갈게요. 패키지. 자 이분 팀평가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자 팀평가 9단 가치 86억 엄청 높죠? 자 이분 팀 잘 짜셨네. 자 보시면 공격 참여도 굉장히 좋고 자 수비도 굉장히 좋고요. 거의 흠잡을 데가 없네. 자 이분은 흠잡을 데가 거의 없고요. 제가 만약에 이분한테 추천을 드린다면 지금 C유바가 높음이라 약간 높음이라 C유바가 좋거든요. 순경 어디지 이분? 자 순경을 보고 얘기해야지. 월클 C의 51%면 여기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못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자 45인거 보니까 B에서 떨어졌구나. 아니면 저기 떨어지는 데서 저기 승급전에서 올라온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은 팀은 좋은데 너무 이렇게 수비적으로 할 필요 없고요. 자 좀 건드려도 되나? 제가 추천하는 건 유튜브에서 열이형 전술 치면 제가 추천하는 포메이션하고 나오거든요. 전술하고? 자 우스님이 알려주신 건데. 여러분들 이런 선수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팀빠를 활용해야 돼. 자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자 이러면 완전 좋습니다. 이러면 완전 좋고요. 자 특히 뭐가 좋냐? 자 이브라하고 이브라나 제라드가 큐떡 주면 얘네가 미친듯이 달려가서 받아 먹거든요. 큐떡 마구마구 날리세요. 이런 팀인데 팀빠를 살려야지. 자 그리고 얘네들이 또 둘 다 택배 크로스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택배 크로스에 그림이 있죠? 택배 크로스. 자 피구도 택배 크로스 있습니다. 자 택배 크로스 있죠? 자 그래서 얘네들로 끝까지 올라가서 자 여기 라인. 라인까지 와서 살짝 A 눌러주면 클라이가 다 따먹습니다.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위로 올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 알론소가 있죠? 알론소로 이렇게 밑으로 내리세요. 자 밑으로 내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요즘은 또 5백이 대세라서 이게 수비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자 이분이 좀만 더 봐드리면 자 이거 봐도 될지 모르겠어. 멀티 결과 실점이 많네. 자 보세요. 득점은 없는데. 자 보세요. 득점은 없죠? 득점은 없거나 한 꼴인데 자 스테미나 전혀 안 딸립니다. 실점이 굉장히 많죠. 이건 수비의 문제고 공격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공격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수비는 수비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되고 어 이거는 전술과 포메이션의 문제니까 꼭 제거 한번 보시고 과감하게 질라탄은 빼시고 어 이 자리에 음 아 호날두가 있네. 아 호날두를 써야죠. 레드베드 따위는 호날두한테 비교도 안 되는데 그거 그냥 나왔어요. 박령님 그거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니스타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니스타 어 한 번 더 제 유튜브에서 전술을 한번 보시고 추천드리고 자 이제 패키지 가로 갑시다. 비에이라 가격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카드 많고 자 이것까지 있네. 아 좋아. 갑니다. 네 요비기님 감사합니다. 자 어우 비싼 거 아니야 이거? 랜덤 스페셜은 뭐지? 아 이건 뭐지? 자 그냥 빨리빨리 까볼게요. 5천까지는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아. 아 뭐 이런 거 뜨는 거구나. 오케이. 자 여러분 제물로 까는 겁니다. 제물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박스 까서 박스 나오는 거 제일 싫어해. 이것도 그냥 카드가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 자 이거 좋은 거 뜨라나? 자 갑니다. 자 옛날에는 챔스 했었는데요. 지금 안 합니다. 옛날에는 토너먼트 많이 했어요. 빰빰빰 아 5천. 아 짜증나네. 아 이거 뭐야 이거. 2억 한번 떠야지.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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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억 2천. 진짜 안 뜨네. 진짜 안 떠. 어 고기 전설. 아 이거 원래 원래 전설 뜨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버해서 죄송해요. 뭔지 몰랐어. 뭔지 몰랐어요. 자 이거 좋네. 자 박냥님 저도요. 자 이 카드 좋네. 자 까러 갑니다. 이제. 야 좋은 거 많다. 좋은 거 많다. 자 원샷. 오 5천 5백 좋고요. 자 보라 반짝 가자 보라 반짝. 자 쉬월래. 자 마르셀로. 아 요즘 죽네. 죽어. 자 단티. 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3천. 이 말이야. 자 고메스. 아 이제 슬슬 올라올라나. 자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네. 아까 그 연세 패키지랑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 피룰로. 자 1억 근처 되는 게 하나도 안 뜨네. 자 마무리. 자 마무리. 와우. 와우. 역시. 역시. 카드는 이 맛이지. 보라 반짝. 와 마무리 좋았고요. 아 좋았어. 케인. 좋았어. 아 좋았어. 좋았어. 어 대도가 질리니. 감사합니다. 땡큐. 자 이제 갑니다. 요거 요거 마지막에 갈까? 자 먼저 까고 갈게요. 자 엠버서도 못 들 것 같아요. 자 엠버서도 저는 그럼. 로. 아니면 어인 예상입니다. 어인. 자 박령님. 유튜브에 올렸어. 유튜브에 그 시세 예측 올렸으니까요. 유튜브에 보시면 돼요. 자 록스나 한 표. 데니스나 한 표. 자 더 없나요? 자. 자 갑니다. 아유. 러디. 자. 원. 샷. 아. 로. 자 이거 로면. 그냥 평타죠. 평타. 아. 핫한가. 자 핫하면 죄송하고. 핫하면 죄송하고. 자. 월드레전드 시세는 잘 몰라. 아. 아. 핫하 같다. 아쉽네. 자. 한번더 공유전설 갈게요. 자. 공유전설 맞춰주세요. 자. 공유전설 저는. 아까 누구 떴더라? 아. 아까 홍명보 떴죠. 홍명보. 자. 저는 이번에 그럼. 안정환. 어. 안정환. 아. 윤정환 좋군요. 윤정환. 최은성 홍명보. 자. 갑니다.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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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워 아 더워 아 끌나네 아니야 아직 남았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아 승질나네 아 제발 자 갑니다 위치로 자 원샷 아 ATP 도 FE 오늘 알론소 두개 떴어 자 원래 알론소 dw aprovech 아까도 알론소 Amb 자unk 또 echt 백카드 있다 jal-ek 자 한번더 자 투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샷 ipped 와 여리형을inar 디스위스 열의arme 집야 너 나갔어 아 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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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전드 십스 샷에 넣어야겠다 탑 100이었나 뭐 하여튼 비슷한 것 같아 아우 지렸어 이제 저는 부담 없죠 저는 부담 없어요 남은 거는 아주 편안하게 깔게요 자 여러분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추천 받을 자격이 생긴 것 같아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위치로 자 한번더 원샵 자 괜찮아 자 투샵 아 네이바르 랄루피 마무리 자 마무리 들어갈게 마무리 마무리 한 장밖에 없네 자 자 갑니다 자 자 빌이 치 아 빌이 치 아 빌이 치는 잘 뜬거지 이거 잘 뜬거죠 지금 이게 35만원짜리도 아니고 15만원짜리도 몇개 뜬거야 지금 와 제가 볼때 잘 뜬거 같아요 와 상타 상타 진짜 상타다 이거는 와 좋았죠 지렸다 지렸어 자 오늘 패키지 35만원짜리랑 15만원짜리 둘다 잘나와서 너무 막 너무 기쁩니다 자 또 이틀연속 호날두었잖아 이틀연속 와 어서오세요 무조각인님 야 대박 이거 계산안할게 계산안해도 될거같애 아 이제 메뉴팩이 좀 아쉬운데 너무 욕심부릴수 없으니까 한번 계산해볼까요 자 한번 계산해볼게요 5만원짜리는 모르겠어요 5만원짜리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요 요즘 넥슨 죽은거 보니까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한번 더 얼만지 궁금하다 진짜 자 위에서부터 2 4 3 9 6 3 1 6 1 7 9 3 2 5 5 2 1 9 1 0 9 1 9 1 1 5 자 다들 어서오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마일리지선수는 빼야되잖아 그쵸? 마일리지선수는 빼야되잖아 자 그럼 마지막에 뺍시다 이미 다 넣었으니까 마지막에 뺍시다 5까지 했고 5까지 했고 3 2 1 9 1 1 8 1 8? 욕 나올 뻔했네 자 1 8 그 다음에 2 2 2 1 별로네 이제 끝났네 끝났죠 끝났어 여기까지 카드가 많지 않으니까 어 계산은 편안해 뭐야 이거 왜 안돼 엑셀이 엑셀이 미쳤나봐 왜 계산이 안돼 됐다 됐다 자 19억이네 자 19억인데 지금 다 더하니까 19억인데 여기서 뭘 빼야되죠 로 로 하고 아 2억짜리 잎이 안갔다구요? 아 2억 더해야돼? 아 2억 더해야돼요? 자 그러면 19억에다가 지금 이거 20억 생각해야돼요 왜냐면 100단위는 뗐거든요 그럼 20억에다가 2p까지면 22억 22억 22억에서 아까 로랑 뭐 그거 빼야되잖아 그 뺄거 빼더라도 어 지금 굉장히 상타친거 같아요 자 뺄거 빼더라도 자 주인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 이게 뭐 산거죠 정확하게 자 이게 뭔지 알려주세요 패키지 이름이 아 프리미엄 서울패키지 이건가? 자 이거죠 개상타죠 감사합니다 땡큐 이거 맞죠? 그쵸 날도 하나만 빼도 중타인데 자 이거 맞는거 같애 자 일단 녹화 종료하고 유튜브 올려주길 감사합니다